일어나. 일어나 똑바로 서. 넌 더 맞아야 돼. 이걸로 맞고는 정신을 못 차려 너는. 가만히 안 있어. 더 맞아야 돼 넌.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. 아직 안 끝났어. 이러나 이 자식아. 어? 이 사이코패스. 이 최일관. 최일관? 어? 일어났어? 누, 누구? 괜찮아 착해. 때리진 않아? 이유 없이 왜 때려? 이유 없이 많이 맞아 봐서 그래. 나도 아버지한테 가끔 맞았거든. 원래 안 그러셨는데. 어머니 돌아가시곤. 그때부터. 저 사람이? 저 사람이? 저 사람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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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